미야나킴 미야나킴, 얼굴... 나와도 돼요? 아, 지금 제 얼굴이야? 네 거울 좀 풀거야 여기 이렇게 미안해 캠이 오늘 출동했습니다 안녕 오늘 이렇게 서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팬분들이 이미 행사에서 많이 봤다고 당근 주스 레시피 밝혀달라고 이 미안해 캠은 언제 나올 예정일까요? 1월 말? 1월 말? 네 화질 왜 이렇게 좋아지? 진짜 미쳤나 봐 모공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화질이 미쳤어 삼성 최고야 역시 한국은 삼성 네 저는 지금 삼성 갤럭시 노트 10을 쓰고 있고요 이번 미안해 캠 대박임 J.O.N.N.A 재밌음 감사합니다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 그 다음 믿었을 때 시간도 함께 저거 뭐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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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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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저거 뭐 뭐 뭐 야 이거 다 갔다 왔는데 어? 일쏘입니다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? 이거 유튜브예요? 이거 유튜브예요? 네 와 지금 브이 앱에 미안해 캠에 지금 뭐 아우라 캠 아우라 캠 여러분 요즘 세대가 이런 사이에요 안녕하자 안녕하자 요즘에는 콘텐츠 없이는 못 사는 그래서 봄블랙은 그거 봄블랙TV 아네요? 유튜브에 유튜브에 봄블랙 봄블랙TV 그리고 아우라TV 여기는? 저는 아직 이름을 이름을 못 정했는데 다음 게 차차차 TV 그거 앙만 팬티 차차로 하라고 그거 보험회사 이름 아냐? 듣지 마 끼 막아 얘들아 아하 뭐? 어? 뭔 소리에? 이 연관이야 이 연관이 어? 어 우리 브이 앱 사람들이 어?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와야 하는데 빨간색 아니 왜 너만 생길 수도 있지 꽂혔는데?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오늘 브이 앱 좀 재밌지 않나요? 오 대박 데이터 사용 경고 떴어요 자 너무 하나 둘 셋 넷 아아 이렇게 많으니까 저기도 있다 저게 또 오랜만에 보죠 그래도 만한 네 빨간색 찹찹 우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와 진짜 역대급으로 이거 브이 앱 역대급 아니에요 진짜로? 네 대박인데요?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식구름을 달아야 돼 아니야 빨간베 찹찹찹찹찹찹찹아 아 진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섬미캠 멀미캠 고정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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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어? 고정캠 맘에 들어? 아 마이크 소리 들려? 너희들한테 선물 주는 거야 2020년도 행복하라고 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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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니스 아 맞다 우리 슬기 너무너무 멋있어요 레드벨벳 너무 멋있어요 사이코 사이코 이런 안무였던 것 같아요 사이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박진영 PD님께서 예쁘다고 해주신 의상 박진영 PD님이 만들어주신 첫 슬로곡 첫 1위곡 24시간이 무대랑 그리고 제가 프로듀서 처음 만든 1위곡 사이렌 이렇게 두 곡 불러요 너무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되게 선생님 스승 앞에서 하는 느낌? 모델 워킹 해달래 2위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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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위곡 3위곡 캠 하니까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내 콧구멍 미안해가 제 콧구멍을 되게 좋아해요 콧구멍이 잘생겼대요 안녕하세요 저 브이앱이에요 우리 우리 인마 봄이 진짜 어구 오늘 은하니나 빨리 왔네 은하니 아니야 은하니 만나서 안 했어 공부할 수 없어 네가 내 편 좋아져 신동사 응, 나 꾸누길